안녕하세요 지식재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회의원의 출신 대학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본 영상은 학부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3명 이상 의원을 배출한 대학부터 기자였습니다. 공동 18위, 건국대, 인천대, 동아대, 조선대, 충북대, 울산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3명을 배출했습니다. 공동 14위, 서강대, 충남대, 경찰대, 한국방송통신대입니다. 총 4명을 배출했습니다. 공동 13위, 전북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명, 총 5명을 배출했습니다. 공동 13위,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5명입니다. 12위, 동국대학교입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총 6명입니다. 공동 11위, 한양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7명, 총 7명입니다. 공동 11위, 부산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총 7명입니다. 부산 중심으로 많습니다. 공동 9위, 경북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7명입니다. 총 8명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많습니다. 공동 9위, 경희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1명, 기본소득당 1명, 총 8명입니다. 고민정 의원 출신대학입니다. 공동 7위, 전남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공동 7위, 중앙대학교입니다. 총 9명을 배출했습니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신대학입니다. 6위, 영남대학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9명입니다. 5위, 이와여자대학교입니다. 11명을 배출했습니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4명을 배출했습니다. 공동 3위,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5명 등 총 20명을 배출했습니다. 공동 3위, 연세대학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2명 등 총 20명을 배출했습니다. 2위, 고려대학교입니다. 27명을 배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10명입니다. 1위, 서울대학교입니다. 총 64명을 배출했습니다. 민주당 32명, 국민의힘 3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